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분명 일찍 누웠는데 아우 피곤해 일찍 누워서 더 오래 놀았다 지금 몇시지? 현재 시각 13시 13분 오늘 며칠이더라? 13일? 지금 어디지? 지금 13쪽으로 하고있고 13도 문제 할 차례다 13 nature 3 13번! 오늘은 매점에서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핫발은 먹을까? 아니면 볶음 볶음병은 먹을까?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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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배고만 진짜 걔는 내한테 오면 안 되는데 없다고 가 가 안 돼! 눈 마주치면 안 돼! 돈 없다! 후... 다행이다! 간만에 딸기재빵 맛있겠다! 지금 몇 시지? 1분밖에 안 남았네? 빨리 먹어야지! 야, 무슨 맛이냐? 나님 맛! 나도! 나도! 안 돼! 안 돼! 이제 그만! 딸기잼이 무슨 맛이었지?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 왔다 점심시간이다! 오우, 너 꼴찌다. 오우, 너 꼴찌다. 투톱아, 나한테 좋은 작전이 있어. 무슨 작전? 저번에 늦게 갔더니 남는 거 다 주더라고. 우리도 괜히 기다리지 말고 늦게 가서 많이 먹자. 오늘 메뉴가 뭐였더라? 오늘 메뉴가 뭐였더라? 스파게티? 스파게티? 많이 먹어. 네. 역시 학준이는 천재다. 잘 먹겠습니다. 남는 거 다시 남는 거 다시 가로. 남는 거 다시 가로. 오늘 아이스크림도 나왔어. 맛있는 거 먹고 싶다. 야, 다음부터 무조건 일찍 가자. 오늘부터 달리기 연습할까? 이네네 왜 아이스크림 없어? 어휴, 늦게 가서. 이거 나눠 먹어. 어? 테이가 아이스크림을 줬다. 이 귀한 걸 무슨 뜻이지? 테이가 준 거잖아. 기념사지 찍어야지. 아휴, 귀여워. 야, 녹겠다. 빨리 먹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휴, 내가 알겠지? 아휴, 이거 너무 맞아요. 아휴, 이 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. 행복한 거 다섯이 deaths. 나는 아직도 안 좋은ges을 안 든 지자다. 다시 태아, 우리 누군가. 다시 하나가 hart beste가야. 다시 태아, 우리 친구들. 우리 놈의 질을 피하는 것이 Rules. 우리 가족들의 멈췄까지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きっと 마음을 만들어내고, 우리 가족들은 인간에서 공동이 정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.